소띠해 같은 경우에도 겨울 태생들보다는 봄, 여름 태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생이면 겨울 태생이에요. 여름 태생입니다. 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신당입니다. 올 신축년에도 많은 분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쥐띠. 올해 우리 신축년 자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소띠해 자체도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 소띠 자체가 월수로 치면 12월을 돼요. 그러면 제일 한겨울이죠. 소띠 자체가. 그래서 올해도 소띠가 찾아오면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냐. 봄, 여름 태생분들. 화기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평상시에 내가 화가 많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다혈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화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사도가 왜 울이 빨개지죠? 불사도가 많다는 거죠. 1, 2, 3, 4, 5, 6월 태생들은 정확하게는 4, 5, 6월달 여름 태생분들이 올해도 조금 좋은 작용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해 같은 경우에도 겨울 태생들보다는 봄, 여름 태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생이면 겨울 태생이에요? 여름 태생입니다. 큰 여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띠 가볼까요? 26세 병자생 지띠 먼저 가볼게요. 3월달까지는 금전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직업에 관한 스트레스, 금전, 인간, 한마디로 여자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로 조금 힘이 드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동보다는 그 나이면 여자 문제가 더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도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빨리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 그래서 금전 욕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많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우왕좌왕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멘탈을 조금 강하게 먹고 차분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갑자생 지띠분들 38세입니다. 직업에 의한 문제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올해는 심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겨울태생 분들은 우리가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존감 바닥이 난다든지 슬럼프도 올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심적 부담감이 조금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올 수도 있고 남성은 처음에는 걱정을 하지만 6월달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성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라든지 일이 잘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50세 임자생 지띠분들 자주 구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초년의 고생을 좀 하세요. 임자생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봄태생 그리고 여름태생 분들은 날로 좋아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겨울태생 분들은 올해도 좀 고통스럽고 어떤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파탄문제라든지 병원을 우리 자주 출입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문제는 조금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태어난 달도 그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띠보다는 달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달에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띠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 초년 운이고 20대, 30대를 관장하는 운이 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이 겨울태생이냐 여름태생이냐 봄태생이냐 가을태생이냐 거기에서 자지우지가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일주, 일주하고 월주가 합이 잘 들었냐 합이 안 들었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 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뇌도 명석하시고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부지런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맞닥뜨렸다든지 어떤 내가 새로운 일에 부딪혔다든지 그럴 적에 대처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도 겨울태생분들만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내 정신멘탈 상태만 좀 잘 관리를 해주신다 하신다 하면 큰 문제거리는 없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4월달, 5월달 태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조금 힘들었던 문제들이 올해는 좀 해결이 나는 운이다 보니까는 조금만 더 참으시고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신축년 지띠분들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